지금 댓글 분위기가 아무래도 윤은성이 네가 이혼 전부터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어서 조사 중이네 어쩌네 이상한 기사들을 뿌려놔가지고 있어 신경 쓰지 마 야 어떻게 신경 안 쓰냐 홍해인 전남편이 아무래도 돈 노리고 결혼한 듯 사기꾼 아님? 이래서 잘생긴 애들은 얼굴값 한다는 거임 아 이놈 어따 대고 쌍욕이 야 이거 싹 다 고소 들어가자 됐다니까 가자 잠깐만 홍해인 사장 앞으로도 있어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남자 저 남자 좀 해픈 거 아님 아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이렇게 죽는다는 것도 다 개뻥 아님 이건 너무 심한 이 자식 아이디 뭐야 야 캡처해 이거 pdf 따 바로 고소해 참고로 선초합이 없다 너 너는 왜 그래 무섭다 이거 다 가만 안 해 넌 몇 순간